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음악 축제장을 기습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납치하며 중동 지역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이 기습 공격을 계획했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입니다. 잔해 속에 있던 한 남성의 시신을 이스라엘군이 둘러싸고 이곳저곳 살펴봅니다. 지문과 DNA, 치아 등을 비교한 결과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작전 도중 하마스 대원 3명을 제거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신와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거가 가자전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가 사라진 만큼 휴전과 인질 석방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을 해치면 끝까지 쫓을 것이니 나머지 하마스 대원들은 즉각 인질을 석방하고 항복하라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요진입니다. MBN 뉴스 주요진입니다.